오케이 형 보자. 아니 근데 이 정답이 아니라도 이 국비에 맞는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좀 바꿔야 되나? 아 진짜 이거는. 아유 이거 좀 살려줄까 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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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지에서 깜짝 놀랄거다. 야 정말. 인사하고 들어가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살려 두개. 아 정말. 아 자존심 상해. 자식아. 아 자존심 상해 정말. 제시카 되게 밝게 나오는데? 제시카가 오빠라 그러니까 하얗게 나오는데. 에이 굿. 에이 굿. 제시카신 공개해주세요. уем자 하얗게 나오게 돼요. 앗. 누구 Switzerland? 에이 independently. 에어?, 아이 시카야. 너 지금 재난영화 찍는 줄 알았어. 이야 살 다른 사람 찍은 줄 알았어. 심야 너 돌고랬 줄 알았어 돌고랬냐? 야 너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하연 씨도 뭐 말이 돼요. 이하연 님. 야 자주 본다네. 이보염 이보염. 이제 너거든 들어가 있어. 내가 문자 낼 테니까. 넌 끝났어. 나 한 번 살려줬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우쾌해 알았어. 누가 나이 살려달래? 맞춰서 그 입 다불가지고. 예 알았어. 나는 입이 잘 안 다불려. 사자성어 가죠 사자성어. 아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좀 덮어보세요. 덮을게요. 아 진짜요? 아침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침에 있어요 지금. 갑니다. 사실 이제 뒤에 계신 세 분. 그냥 찍으면 탈락해요 이제부터. 저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저기요 제 이름이 원래 사자성어였는데 한 숫자 뺀 거예요. 뭐라고요? 아 어떡해. 이상해.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 이 새벽에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제일 이기싶은 생일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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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해줄거다. 합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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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담았서 한 번 맞춰봐. 야 너 공부 큰 거 잘했지? 나와봐.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맞춰봐. 야 너 이거 야. 여기 옛날. 파이팅해. 파이팅해요. 유재석을. 이어. 유재석을. 이벼anza. 유재석은. 이해. 이벼anza. 자. 사전성입니다. 여기서 통일 중 누굴 뽑던 물병을 만든거잖아. 여기서 지면 줄리씨가 영원히 바보로 사와야 되거든. 여 너 너 너 웃지마. 저 여기까지 안 했었던게 다행이야. 여기 있는게 결정을 여기 있는게 나왔다. 자. 열심히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도끼? 도끼를 갈아서. 도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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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내는 게 거의 여기서가 사자성어야. 지금부터 유추해보자.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봐. 문제 다시 한번 봐. 100번이라도 주죠. 100번이라도 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무엇일까요? 도끼를 졌는데 바늘을 못하잖아 이건 뭐야? 도끼를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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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 Нав대 temos1 말이야. 저 잘했어 잘했어. 얼마나 열심히 하라 볼거야. 도끼를 키웠는데 바늘이 번방 늘어나면. 무효야. 이것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한 분 한 분씩 싸vine겠습니다. 너 사자성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자성어가 뭔지 모르겠는데